매력만점 결별 엔진 과연 이 장면에 숨은 엔진은?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운전기사님까지 일단 탑승 완료 이제 지영이 출발한 차를 쫓아가기만 하면 오케인데 그러나 지영씨 운동 제대로 되겠어요 마음대로 해 그래 나 어디 수갑 쳐서 나 잡아가봐 나 잡혀가고 너 한복하고 오라고 그럼 쓰겄내 어쩔 수 없죠 불쑥 싸움에 끼어든 지훈 이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는 척하면 오케 식당에는 없어요? 고맙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? 예 어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저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요 진정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옥상으로 한번 가보죠 저쪽이에요 그러나 자전거를 타기 전 헬멧을 쓰려는 세 사람 1등으로 착용을 완료한 다혜 디어 현주도 착용 완료 이제 지엠한 헬멧을 착용하면 오케 그럼 둘 다 짬뽕으로 통일 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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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는 볶음밥 아이고 아이고 창지빈 내가 볶음밥 사줄게 빨리 일어나시오 내가 볶음밥 사줄게 너 뭐하냐 연기 많이 늘었네 어휴 이제 감독님의 오케 사인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맷집도 많이 늘었네 맷집도 많이 늘었네 아 아 뭘 먹지 자 아 음식 때문에 생긴 엔지 과거에도 있었다 우유 강탈하는 종석 아 이거 진짜예요 보세요 우와 이게 언제야 다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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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어떻게 찍었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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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 스튜디드 많이 배고팠구나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시킨 세남자 역시 짜장면은 당구장에서 먹어야 제맛이지 면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 쭉쭉 쭉 전 살면서 배부른 적이 없어요 된다 땅